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빛날력을 보겠습니다. 박혁허세에서 혁자가 되겠죠? 위에 한자에서 불글적이 부수가 됩니다. 14의기입니다.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흑토가 보입니다. 토, 그리고 선이 보입니다. 삐친 별을 선이로 보는 것이죠. 이때 토와 시옷, 줄여서 토수로 봅니다. 그리고 소, 토수가 되겠죠? 오른쪽도 토수가 됩니다. 토, 토, 슬 강조하여 똣. 소, 소를 강조하여 쏘, 그러면 또 쏘가 됩니다. 이때 또 쏘, 하늘에 또 쏘 하는 의미를 담아서 또 쏘, 박혁허세가 빛났네요. 그러면 발음하여 기억하겠습니다. 또 쏘, 또 쏘, 빛날혁 써보겠습니다. 토, 선, 소, 토, 선, 소, 또 쏘, 빛날혁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